안녕하십니까 조갑채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채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5월 8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딸아이에게 참 예쁜 이렇게 꽃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일 줄로 압니다. 정말 이 작고 참 초라했던 이 나라를 오늘날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폭탄 선언과 같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지난 30년간 위안부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 앞으로 수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아주 깜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얼굴이죠.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관련한 사회 운동을 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때 하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었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I can speak이었는데 그 주인공 나옥분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어제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요 집회를 없애야 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선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위안부 관련 단체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가까이 위안부 단체의 이용만 당했다라고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 알지도 못하지만 선금 그리고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라고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관련 단체에서 출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책은 내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나와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수요일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이 수요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회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입니다. 이 집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 왔던 아주 상징적인 집회죠. 자 그런데 이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이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학생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만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1992년 6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꼭 수요일마다 이 집회에 갔다. 집회에 가면 초등생 중학생들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데 그걸 다 어디에 썼나 식사하는데 썼나 아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게 썼지만 주간 단체에서 썼다. 이것을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이 관련 단체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는 옛 명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줄여서 정대협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대협에도 3년 있었는데 벽시계 하나 사달라 해도 안 사줬다. 정대협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내가 대표가 됐는데 대표 대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15년 한일협정 당시에도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 외교부도 잘못이 있다.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짚어보겠는데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정의기억연대라는 위안부 단체가 뭔가 할머니들과 정부 사이에서 뭔가 장난을 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이 위안부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을 감추고 또 일본과의 협정은 뭔가 일부러 엎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이런 대목이죠. 계속해서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정대엽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 윤미향 씨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윤미향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뭔가 이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해 주고 또 뭐 덕담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전부 이 윤미향 씨가 지어낸 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어떤 단체와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 할머니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식의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이가 92세로 많으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이다. 할머니와 이 정의기억연대는 가족같이 이혼 세월이 30년이다. 서운한 것도 있고 우회도 있고 기억이 왜곡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체의 성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평소 성금을 전달 받으면 홈페이지나 SNS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지원 뿐 아니라 쉼터 제공, 박물관, 또 책자 발간 등에 다 후원금이 쓰였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대로 위안부 단체들이 어떤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증오심만 부추기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정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발전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대체 뭘 배우고 가겠느냐,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집회는 필요 없다라는 이 할머니의 주장,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 단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활동해 온 단체냐, 그리고 일일 단체 때문에 뭔가 할머니들과 정부 사이에 괜히 오해만 더 깊어진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의 대목이 발견된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에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공식 사제문을 발표를 했고 또 10억엔을 일본 정부가 출연해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출범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그 이전의 95년도에 아시안여성기금, 즉 민간기금으로 조성하고 피해보상을 해줬던 이 차원에서 더 나아간 것이었죠. 일본 정부의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피해자 34명 그리고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과정에서 뭔가 피해자들과의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다시금 뒤집어 버리죠. 국가 간의 약속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뒤집어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 합의다, 원천 무효다라고 앞장서서 주장해온 단체가 바로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서 이렇게 보상을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미 그 내용을 합의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당시 협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2015년 12월에 한일 양국이 뭔가 합의에 이르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전부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일본 총리가 사죄를 하고 또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지출한다라는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합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피해자들에게 대체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합의는 졸속합의다. 무효다.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느냐. 그 주장에 바탕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원천 무효화시켰는데 그에 앞장섰던 정의기억연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냐. 이런 의문점, 이런 불만 제기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 위안부 단체가 진정 위안부 피해자를 위하는 단체냐. 한번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